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5월 출생화 수는 1년 전보다 5.3% 감소한 1만 8,988명으로 같은 달 기준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. 반면 사망자 수는 5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2만 8,958명을 기록했습니다. 사망자 수가 출생화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9,970명 자연 감소했습니다. 이에 따라 국내 인구는 2019년 11월 이후 43개월 연속 자연 감소했습니다.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.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